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발임에서 진행하는 꿈타락토요문화학교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진행할 내용은 화분, 클레이, 흰색 돌, 철사를 활용한 모수 화분 만들기입니다. 재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키트에 동봉된 중에 자세히 적혀있고, 또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따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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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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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